아 여기 좀 위험한 길이 있네. 가볼까 한 번 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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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모험심을 자극하는구만 엘리트롤을 킹로가뜨 믿는다 오예 아 님들 킹로가뜨 좋은것 같아요. 근데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킹로가뜨에서 후벼파기가 안나온다. 아무래도 버그 같습니다. 픽스 바랍니다. 확짓 여의도 된것입니다. 이거 진짜 버그인것 같음 안나온 나왔다. 버그 풀렸다. 어제 한 서른장 뽑을때는 절대 안넣어드만 아 내가 버그 보증 아 내가 버그 보증 에 메아리의 유혹 에 메아리 너무 유혹적이라 도가리다 도가리다 아 짱팩트닌가 상대고 같습니다. 길을 여기로 왔는데 아이 메아리도 안나오고 안전자산 아니 이걸 레이저포인터가 이래도 킹로 황드가 아닙니까 홀로그램 스택 킹로 황드가 해냈다 님들 헬로월드 개조음 스샘 헬로월드 강화할까 이것이 안녕 로봇이다 뷰로월드 강화할까 뷰로월드 강화할까 뷰로월드 강화할까 락아블린 퍼펙트 하는 가뜩 이거 흘려보내기 따라하는 거라던데 메아리 강호 해놓을까? 도갈 너무 주고 터보 강해졌는데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잘까? 자는 게 안전할 것 같긴 해 어떻게 하지? 이건 자야될 것 같은데? 킹로 황든 힘이 있어서 못 잡진 않을 것 같긴 해 근데 이거 메아리 쓰고 하면은 요거이 좀 힘든 것이 좀 필요한 카드 싹 다 밑에 깔려있네 이래서 제가 잡습니다 수비력 오지네 아이씨 아이씨 자면 자면 이렇게 된다니까 자면 자면 이렇게 돼 하위모 유성타격 전류타격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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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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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쌨 이 쪽에 불도 많이 있고 아닌가? 불 너무 많은데 여기 그래도 이 쪽으로 하자면 불 불 좀 있는게 안전할 것 같아요 . . . . . . . 빙하강 몸 자가술이 다 좋네 다 좋네 다 좋아 어떻게 이렇게 다 좋냐 다 좋은데 하나밖에 못 고른다 뭐야 이거 같은 약화 포션인데 왜 가격이 달라 작은 상자 줄까 유성타격 더 뽑아야 돼 강력해 이육전 몸 좀 더 보자 도가리 배우 배우 매우 든든하네요 평영까지 들어갈까요 스네코 평영 잘못하면 트롤하는데 언제나 트롤하는 건 아닌데 나 지금 템포 너브 들이니까 참아야겠다 참아야겠다 참아야 참아야 섬 Techn기 참아야 참아야 고구매 일해라 헬로월드 어 써세요 아이 무릎표 카드 좋아 자가수리.. 자가수리가 먼저겠지 전격.. 아 전격항 넣을까? 아 어떡하지 자가수리가 먼저일거 같은데 필연적으로 처맞을 수 밖에 없는데 자가수리로 좀.. 메꿔야지 3 3 3 3 3 3 3 그렇죠? 아... 너ern엘 4 4 4 4 4 5.. 5 5 5.. 4 4 5.. 5 6.. 6.. 6.. 6.. 9.. 5.. 6.. 7.. 6.. 6.. 10.. 12.. 20피에 지금은 수비카드 보다는 공격카드가 중요하지 공격카드 쌍누 아.. 차글 받으면 충분해 공격nar 헐.. 실력도.. 아.. 아.. 핵인데? 핵인데? 뭐여 수색이네 아 터보도 쓸걸 버퍼 버퍼가 제일 안정적일거같아 알약? 글쎄 알약은 어떨란가 일단 타혐오하고 알약은 스네코 풀려서 별로겠지 좋은게 안나왔네 어떠세요 딸기 먹을까 딸기 아이스크림 행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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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을 쓸거야 마귀똥이니깐 아이고 나 E 스택이었지 턴턴 탐색 탐색은 아니 냉정함이 없을까 이거 스네크웨어도 넣을만할 것 같은데 어차피 터보 꺼내면 되고 냉정함도 잘 펼쳐 저봐 저거 유타 가져간다 저거 어 창궁 가져왔네 배 접시 헬로월드 쓸까 고민되네 아니 헬로월드만 나와 아까 헬로월드 좋다고 뭐라 했더니 법 없이 막아버리 터보 지나치게 강해진 디벡트 헬로월드 에바죠 하위보가 제일 낫겠지 종반은 아니면돼 트는게 모형가자 코스튬을 나오는게 제일 좋았을텐데 코스튬을 안 나온게 너무 아쉽다 종무샘 냉정함 버퍼 터보 터보 홀로그램 오버클럽 홀로그램 한장있지 홀로그램 두장 넣을까 두장 넣어도 괜찮을거 같은데 어둠 어둠 축청기 자가수리 축청기 넣을까 축청기 당장은 필요없겠지 아닌가 당장 필요한가 강우가 안되어있네 하이요 하이요 짱프하나 더하는거 괜찮을거 같애 축청기도 쓰자 저기밖에 길없고 일단 터보 축청기 바로 나오네 최적화 필요 필요한가 딜 템포 올리려면 필요할거 같기도 하고 사실 찍기 우상타격 나오는게 제일 좋은데 하나정도는 쓰자 하나정도는 쓰자 아이 게임은 재미있게니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구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viewer 본인의 인쇼 라이거 닌다나 씨데네 똥 풀어 아니 갚아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할껄 그랬네 자가 수리의 버퍼 욕 자가 수리의 메아리 욕심 아 죽어버렸다 알고리즘 알고리즘 지금 키우기에는 늦었을까 지금 키워도 한 20강까지는 울릴 것 같은데 메아리도 있겠다 자가 수리의 버퍼 욕심 상의적인 인공지능 안 썼다 알고리즘 집은 김에 잘 키웁시다 숙성기 집으면 숙성기 뿔 나오는게 켈리퍼스가 제일 좋은가 켈리돌리 켈리가 제일 안정적이겠죠 메아리나 창공 복제하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팽이도 있네 뭐 세개 다 줬냐 시골 아휴 돌리 아휴 돌리 똥같아 이거지 시골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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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은 좀 창공났고 빙하나왔네 켈리니까 빙하나올까 창공 두개 넣는게 더 템포 빨라지긴 할텐데 넣을수있으면 둘다 넣고싶다 까까 생각해서 빙하부터 넣을까 창공났고 빙하나올까 네리 아이고 우리 좀 큰다 아이고 또 무한이네 빙하 나와줬구나 캘리퍼스기 때문에 아까 빙하 야 이럴거면은 창공 넣지 마 캘린드 빙 하나 더 할까 어떡하지 고민되네 캘리니카 하나 더 하자 쌉지락감 카드를 더 볼까 삽지락이 카드 더 보기 삽지락이 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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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수십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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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꽃 이색 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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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켈리니깐 문제없겠지 칠아리 칠아리 뭐야 이게.. 벨벳 축하 됐어 아이고 근데 위대아리 보스팅할텐데 왜 서세요 칠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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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행꽃스택 칠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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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력해요. 발굴하면 되겠지. 아, 버퍼 방어할까? 황포. 밀집. 아니, 민첩. 상무룩. 탐색으로 터보 나갖고 올까? 터보 어디갔어?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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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밀집 버퍼 육스택 밀집 좀 깍지마로 아유 진짜 참 방식 아 밀집이 옮겨있다 잠깐만 야 내 냉기 임마 아이 개꼽네 진짜 아이 꼽다 꼬어 아이고 꼬아라 아이고 내 유성털 그냥 버퍼 밀고 버틸걸 찬반 리얼 개 엮였네 다중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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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 다중시선 에너자이저 유사 에너자이저 필요없지 않을까 근데 코스트는 그냥 유타로 세우는게 다중시선 다중시선 도와주 가기 뻥 다중시선 다중시선 일단 홀로그램 하위모로 수비해야죠. 앗 안되는구나. 아멘 2 점액투성이는 왜 기분 나쁘게 3코스트 모양 나는 말하는 różne C 이것은 아, 다중시전 먼저 쓸걸? 서순했대. 20코스트. 찾아놔. 헬로월드라도 써야 되잖아. 지금은 헬로월드 쓰는 게 이득이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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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짜잔. 짜잔. 잘 풀렸던 시대도 있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걸 똥팩트다. 아이 똥팩트님. 고맙습니다. 똥팩트. 똥팩트. 왔넘. 그래. 이거보다. 잘 풀린 시대도 있었지. 아이구. 후원 감사합니다. 켈리퍼스 산 게 맞았던 것 같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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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